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미혼 남성입니다. 아직은 마음에 맞는 짝을 찾지 못해 싱글로 지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 무척이나 마음이 넉넉하고 행복합니다. 그건 바로 저의 특별한 인연 때문입니다. 저는 현실주의자로 인연과 운명을 잘 믿지 않았었지만 그 일을 겪고 보니 세상에 정말 운명이라는 게, 인연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저의 귀한 인연 덕분에 저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무척이나 든든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저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전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덕분에 저는 부족한 형편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고 학창시절 돈이 많이 드는 운동도 할 수 있었죠. 어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제게는 그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그런 애정과 관심을 아낌없이 전해 주셨던 제 부모님이 저의 친부모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친부모를 잃고 지금의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분들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없는 집에서 태어나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을 되물림당하듯 어렵게 살아오셨으면서도 남의 자식에게도 친자식처럼 아낌없이 투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께 늘 감사했고 모자람 없이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어쩌다가 친부모를 잃고 그분들 손에 키워지게 되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렸을 적이라 기억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요. 드문드문 떠오르는 상황들과 당시 양부모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저는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여행을 떠나왔고 제가 살았던 지역을 알 수 없었어요. 보호자 없이는 다닐 만한 나이가 아니었던 제가 여행 중에 어쩌다 혼자 행선지도 모르는 버스에 오르게 되었고 영고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외딴 곳에서 내려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버스를 타보고 길을 잃고 울고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나지만 어쩌다가 혼자 버스를 타게 되었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는 도통 기억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겨우 4, 5살 정도 되어 보이던 제가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주변에 도와주는 어른 하나 없이 정처 없이 처음 보는 그 거리를 떠돌아다니게 되었나 봅니다. 그때 우연히 저를 발견하신 양부모님이 저를 만나 가족을 찾도록 도와주려 하셨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이 느린 어린아이였고 길을 잃었다는 충격 때문인지 제 이름도 살던 곳도 아무것도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나이도 몰랐지만 대충 신체 나이를 보고 4, 5살쯤 되었다고 예상하셨다는데 어쩌면 그보다 나이가 많거나 더 적었을 수도 있는 거였죠. 제가 버스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떠올린 기억이었으니까요. 양부모님은 제게 가족을 꼭 찾아주고 싶어 하셨지만 이렇다 할 단서도 알 수 없어 많이 애를 먹으셨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길을 잃은 줄 알고 경찰에 미아 신고도 하고 주변에 아이 잃은 부모가 없는지 직접 수소문까지 하고 다녔는데 어디에서도 제 부모님을 찾지 못하셨다고 해요. 두 분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셨으니 찾기도 쉽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찾아다녀서 금방 나타날 줄 알았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아이 부모의 소식이 없다 보니 두 분은 결국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라 버려진 아이일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제가 길에서 며칠을 지냈던 건지 몰라도 행색이 그리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우리도 너가 너무 작고 어려보여서 설마 버려졌을까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을 찾아주려고 노력했었지. 근데 경찰 쪽에서도 계속 소식이 없고 주변에서도 애를 찾는 사람이 도통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그제서야 이상한 생각이 들더구나. 세상이 험할 때라 혹시 TV에 나온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아이를 버리고 떠난 것은 아닌 건지 그래서 기다려도 찾아오는 소식이 없어서 결국 우리가 너를 거두기로 한 거야. 없는 우리 형편에 너를 데려온다는 게 우리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기를 잃고 울던 너를 그냥 보육원에 보낼 수가 없었거든. 결국 제 양부모님은 저를 버려진 아이로 생각하셨고 부모를 찾을 때까지 잠시 데리고 있으려던 저를 대신 거두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오랫동안 아이를 얻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분들이셨어요. 사이도 좋고 마음씨도 좋으신데 아이가 생기시지 않아 포기를 하고 계셨죠. 그런데 와중에 제가 나타났으니 두 분은 어쩌면 운명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 새로운 나이와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참 다행이었죠. 혹시 나쁜 어른들을 만나 앵벌이라도 당했으면 어쩔지 지금도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좋은 분들을 만나 그분들의 친아들처럼 아낌 받고 키워졌던 저는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뛰어다니고 몸쓰는 것을 좋아했었던 저는 무엇이든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었고 부모님의 지원 아래 어린 나이부터 축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축구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도 몰랐고 그냥 학교에서 공을 차는 저에게 재능이 있다는 감독님의 말을 믿고 부모님께 조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야 축구를 배우면서 적지 않은 돈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당연히 그 비용이 저희 부모님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평균만 되었더라도 돈 걱정은 없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그것보다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바르고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 없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해주신 분들이셨고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저를 위해서 운동 또한 지원을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든 제가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부업을 늘리고 아버지가 일을 더 하시더라도 제가 축구화를 신고 운동장을 계속 뛸 수 있게 만들어주셨죠. 덕분에 저는 열심히 운동장을 달리며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저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시는 부모님의 고생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분들께 보답하고자 늘 최선을 다했고 결국 중학교 시절 저는 축구로 유명했던 명문 고등학교 팀의 스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큼 기뻤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때는 앞으로 제 인생에 꽃길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운동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제가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으니까요. 거기다 전국단이 우승권에 있는 축구부에 들어갔기에 프로의 꿈이 멀지 않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인생은 제 뜻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팀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저는 미처 빛을 보기도 전에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열심히 하던 축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부상을 당해 몸이 아팠지만 아픈 몸보다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앞으로 축구는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과 상황을 모두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한참 기회가 많은 어린 나이였겠지만 수년간 한 가지 꿈을 위해서 달려왔던 제게는 쉽게 견디기 힘든 좌절이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셨는지 알기에 제 노력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고생까지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원치 않는 부상이었지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한 번도 탓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저를 위로하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현이가 많이 힘들지? 너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엄마 아빠가 잘 아니까 너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참 어렵다. 그래도 이번 일로 전부를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지금까지 네가 좋아하고 해오던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어렵고 두려운 일이지만 현익이 너한테는 아직 더 많은 기회가 있단다. 지금 당장 새로운 꿈을 찾지 못하고 그럴듯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 괜찮아. 엄마 아빠는 그냥 현익이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너 뒷바라지 하면서도 네가 대단한 선수가 돼서 우리한테 보답하기를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물론 너 스스로가 만족할 성과를 내면 더없이 기쁘겠지만 모두 너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한 거였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부담 갖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싶구나. 제 앞에서 조심스럽게 위로를 전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꿈을 잃게 된 것은 너무 상처가 컸지만 제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신다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하루빨리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다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죠. 결국 저는 그런 부모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주 다른 길을 선택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던 저는 운동을 했던 경험을 살리기 위해 체육학과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선수가 될 수 없다면 가르치는 일이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새로 마음먹은 꿈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체육학과를 들어가려면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했는데 그동안 축구선수의 길만 걸으며 공부 한 번 한 적 없던 저는 성적이 완전히 바닥이었으니까요. 기초가 전혀 없던 탓에 제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다는 것이야말로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도 얼마나 걸릴지 대학 진학을 할 수나 있을지가 미주수였죠. 그래도 저는 어렵게 다시 잡은 목표를 포기할 수 없었고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오히려 다행일지 모르겠네요. 저는 중학교 기초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탓에 무작정 책과 문제집을 달달 외우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결국 체력싸움인 건지 저는 운동을 하며 기른 정신력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느리지만 조금씩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저는 재수를 하기는 했지만 무사히 바라던 대로 체육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인 제가 대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뿌듯해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형편 때문에 꿈도 꾸실 수 없던 일이기에 대학생이 된 저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장학금이라도 받으며 학교를 다녔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정도 성적은 아니었네요. 그래서 저는 장학금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학과 학생이다 보니 아르바이트도 그런 쪽으로 구하기가 쉬웠어요. 선배들을 통해 스포츠센터나 운동 관련 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헬스가 대중화되지 않았고 트레이너 직업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각광받는 직업에 열심히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트레이너 일을 하게 되었고 직접 몸을 만들어 보디빌딩 선수로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시작하게 된 일이었지만 트레이너 일이 생각보다 저와 잘 맞았습니다. 흥미도 생기고 일을 배우다 보니 언젠가는 이 직종이 뜨겠다 싶은 자신까지 생겼죠. 아무리 체육학과라고 하더라도 대학생은 과제와 시험을 찌르고 학교 생활을 해야 했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일도 하고 선수 준비까지 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저는 뒤늦게 관심이 생긴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다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학창시절부터 일찍 일을 시작해 제 학비도 벌 수 있었고 경험과 경력도 일찍부터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후에는 트레이너의 꿈을 갖고 제 헬스장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자본금을 위해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비싼 기구들의 상가 보증금을 생각하면 그 나이에는 쉽게 모으기에는 어려운 큰 돈이었지만 선수로 참가해 상금도 타고 다른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하며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으기 위해 투잡에 쓰리잡까지 뛰며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몇 년 사이에 제 체육관을 차릴 수가 있었네요. 거기까지 해내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지만 그래도 돈이 돈을 불러오는지 직접 헬스장을 차린 후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안정적인 수입을 벌 수 있었어요. 제대로 된 돈을 벌게 된 것도 뿌듯하고 행복했지만 저는 드디어 부모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행복했죠. 그동안 축구를 그만두고 뭔가를 해내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써왔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홀로 서기한 제 모습에 부모님 역시 무척이나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을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고 싶다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축구라는 운동이 좋기도 했지만 유명한 선수가 되어 많은 돈을 벌고 싶었죠. 그 방법이 없이 자란 제가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물론 부모님은 한 번도 제게 호강시켜달라 말씀하신 적 없으셨고 그런 걸 바라시는 분들도 아니었지만 제가 그분들께 받은 사랑이 많기에 언젠가는 저도 자식으로서 효도를 하고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용돈 챙겨 드리는 걸로 두 분의 노력을 갚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어렵게 차린 헬스장이라 그런지 저는 제 헬스장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넘쳤습니다. 매일 제 손으로 열심히 기구들을 쓸고 닦으며 관리했고 직접 전단지를 들고 발로 뛰며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동네에 헬스장 몇 개씩은 있던 때라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열심히 하다보니 알아봐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PT를 받으라 권하지 않았어요. 개인 트레이닝을 맡아야 큰 돈을 벌 수 있기는 하지만 제 돈 좀 벌자고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상담과 도움을 드리며 회원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밖에 없었죠. 덕분인지 헬스장은 점점 발 디딜 틈없이 문전성실을 이루게 되었고 기존 회원님들이 너무 많아 신규 회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쩌다보니 꾸준히 오시는 분들만 오시게 되었고 그분들은 운동에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셨습니다. 애초에 관심이 있으신 회원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PT를 원하시는 분들도 덩달아 많아지게 되었고 제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게 트레이닝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제가 여러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왔던 이력도 한몫 했겠죠. 덕분에 저는 매일 바쁘고 열심히 살게 되었고 그만큼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축구를 그만두고 갈피를 잡지 못했던 제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일은 정말로 모르는 일인가 봅니다. 잘 되던 헬스장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되며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활동을 삼가면서 기존 손님들이 절반 밑으로 확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여전히 오실 분들은 오시고 저도 혹시나 싶어 매일 소독을 하며 방역에 조심을 하며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헬스장에서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실내시설 이용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결국 저는 몇 달 동안이나 수입 하나 없이 헬스장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월세는 매달 나가지 손님이 없어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지 매달 나가는 돈만 수천만 원 이었죠. 처음에는 금방 끝날 거라 코로나 또한 감기처럼 변할 거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달이 거듭하며 결국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빚까지 지면서 버티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악재 앞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던 저는 결국 엄청난 부채만 남기며 결국 헬스장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꾸린 헬스장 인데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곳을 그렇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서글펐 습니다. 살 때는 최신형의 비싼 돈 주고 사들였던 운동기구들은 다른 헬스장들도 폐업한 곳이 많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팔아야 했고 헬스장을 접고 나서도 남은 빚과 월세를 갚기 위해 한동안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 큰 빚은 겨우 막긴 했지만 아직 남은 대출금과 이자까지 갚아나가야 할 돈이 상당했어요. 수중에는 작은 원룸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남았고 그 돈도 아끼기 위해서 여러 동네를 다니며 집을 구하게 되었죠. 그러다 한 저택에 주차장 옆에 붙어있는 작은 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옆이라 시끄러운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 당장에 나가는 돈을 아끼는 게 중요했던 저는 저렴한 월세에 고민할 것 없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죠. 계약하면서 처음 보게 된 집주인 분께서는 무척이나 사람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아휴 몸도 큰데 그 작은 방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요. 그렇게 말해도 총각이 내 아들과 비슷한 나이대로 보여서 마음이 아프네. 혹시 불편한 것 있으면 참지 말고 곧장 말을 해요. 그 주차장도 쓰는 사람 없으니 그 물건들 둬도 되고 어이구 사장님 그 큰 집에 차가 없으세요? 아니 있었는데 그 몇 년 전에 우리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다 정리했어요. 들으셨죠 사장님? 그러면 이 가격이 정말 저렴한 거다. 그 주차장 옆인데 차도 없고 그 공간도 쓰고 사장님 그 집주인 분 덕에 땡 잡으셨네. 집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신경이 쓰이셨는지 무척이나 잘해주셨어요. 어려운 형편에 끼니라도 걸을까 싶어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식사도 해주셨죠. 총각 방에 있어요? 이거 국이랑 반찬들인데 내가 아들 때문에 매일매일 해서 좀 먹어보라고 찬이 좀 적긴 한데 필요하면 내가 아들 식사 차리면서 갖다 줄 테니 말해요. 매일 아드님의 식사를 차리신다는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도 당일한 국과 반찬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매일 어머님께서 식사를 차려주신다고 하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라는 그 아들분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서울 생활을 다 정리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일자리가 몇 없는 그곳보다는 힘들고 외롭긴 해도 서울에서 돈을 벌어야 했죠.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거기다 생활비까지 당장의 수입이 필요했던 저는 막노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직업에 천직이 없었기에 막노동을 하고 있는 것에 불만은 없었어요. 오히려 일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저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거기다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과 외국인들까지 정말 인력은 넘치고도 넘쳤습니다. 막노동 일자리뿐만이 아니었어요. 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등등 당장 일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모두 마찬가지 였습니다. 매일 휴대폰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제가 할만한 일자리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제가 감당해야 할 돈은 많았고 구해지지 않는 일자리로 눈앞이 깜깜 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학 시절 알고 지내던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숨통이 트일 수 있었어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일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저는 일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죠. 보통 결혼식 학행 역할 이었으면 처음 결혼식 참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제가 외우고 준비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참석하게 되는 결혼 당사자의 이름과 나이 출신 지역 학교 등등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못채게 외워야 했고 사전에 입을 맞추거나 상황에 들어맞는 간단한 에피소드 정도 또한 준비를 해놔야 했어요. 처음에는 어쨌든 누군가를 속인다는 생각에 찝찝했던 것도 있었지만 결혼식 당일 하객 대행 일을 의뢰한 당사자의 얼굴을 보면 또 잘한 일이다 싶기도 했어요. 다들 상황은 달랐지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저희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하는 모습 이었거든요. 지인 형님이 저를 생각해 주셔서 하루에 두세 번 일도 할 수 있었고 제법 벌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정책으로 줄어드는 모임 행사로 인해서 이 일의 의뢰마저 줄어들었죠. 그와 반대로 개인적이고 사생활적인 역할 대행 일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제게 일을 주시는 형님은 종종 이런 일로 인연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며 제게 너스레를 떠셨지만 저는 꺼려지더군요. 의뢰한 분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직접 하고 사람들과 대면을 한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한 몸 때문에 일당이 더 높은 대행 일도 들어왔지만 괜한 오해와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얼마 있지 않은 하객 대행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께서도 저를 생각해 주셔서 일감을 몰아주시는 건데 매번 전화통화로 일을 가려가며 받는 게 죄송 노했습니다. 그날도 형님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또 한 번 의뢰가 들어온 역할을 거절하고 형님의 전화를 끊자마자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제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음식을 건네주시는 아침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제 방을 찾지 않았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 총각 방 안에 있어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저 별일은 아니고 뭐 다른 불편한 건 없는가 해서 음식은 입에 맞아요? 아 네 신경 써주시는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주시는 음식도 정말 잘 먹고 있고요. 다행이네 그래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엿듣게 된 거는 아닌데 총각 역할 대행 일을 하고 있다는 통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혹시 돈 주면 무슨 역할 이든 해주는 그런 일 하는 거죠? 네? 아 그렇긴 한데 저도 제가 아는 지인분에게 일감을 받은 거라서요. 비슷한 일이 필요하시면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그곳에 의뢰를 하시미 아니 나는 꼭 총각이 해줬으면 싶어서요. 여기 그 돈이 문제라면 이 정도면 되겠어요? 혹시 더 필요한 거라면 내가 내일이라도 돈을 찾아서 더 줄 테니 총각이 내 제안을 받아줬으면 싶은데 불쑥 저에게 찾아와 부족할 것 없이 보이는 분께서 저에게 역할 대행 제안을 부탁하시니 노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일에 대한 값이라며 저에게 쥐어주시는 봉투 안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 이 정도 돈이라면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정도였죠. 일에 대한 값이 적었더라면 별것 아닌 일로 치부했겠지만 액수가 크다 보니 혹시 불법적이고 위험한 일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보통 대행 일을 해도 이 정도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몰라도 제가 일하는 것과 저는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총각에게 피해가는 일도 없을 거고 불법적인 일도 아니에요. 한 달 동안만 내 아들인 것처럼 행동해 주면 안 되겠어요? 그 아침부터 밤 까지만 그것도 총각 사정이 있으면 그날은 안 만나도 되고 내가 총각 사생활까지 침범하지 않을게요. 네? 아들 역할이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이유는 묻지 말고 그게 내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럼 내 제안 생각해 보고 마음의 결정을 하면 알려줘요 총각 아주머니께서 떠나시고 한참을 바닥에 있는 돈봉투를 보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라는 아주머니의 말이 찝찝하기는 했지만 단순한 아들 역할이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았어요. 난감한 상황이 생긴다면 돈을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평소와 같이 제게 음식을 챙겨주시러 오시는 아주머니께 아들의 역할을 하겠다 답을 드렸고 혹시나 싶어 지켜야 할 것들을 기재한 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시겠어요?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건 없는 건가요? 따로 준비할 건 없고 그냥 집에 있는 엄마 대하듯이 대해줘요. 아 그리고 어머니보다는 엄마 엄마라고 불러줘요. 지금 당장 시작해도 괜찮은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선 호칭부터 엄마 아들로 하고 말도 이제 편하게 반말을 하는 걸로 해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어요 엄마 그럼 현이가 그 엄마랑 밖에 나갔다 오자 엄마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거든 영화 한 편 보고 저녁도 먹고 들어오는 걸로 그럼 엄마 준비하고 올게 아들도 옷 입고 나와 있어 아주머니께서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아들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그 모습이 되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계약서에 돈까지 받은 마당에 제대로 역할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주머니의 아들이 되어 생활하게 되었죠. 아주머니께서는 저와 하는 모든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첫날 영화관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것마저 좋아라 하셨죠. 현이가 우리 저기 맨 뒷자리에 앉자. 네 엄마. 아들이랑 버스만 타도 너무 좋다. 그래 우리 이거 타고 종점까지 가볼까? 너 이때는 이런 거 안 해봤니? 종점까지 버스 타고 바깥 구경하는 사람들 있다고는 들어봤어요. 근데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이거 타고 종점까지 가보자. 타고 가면서 서로 장소에 있는 추억도 이야기해보고 오랜만에 하는 버스 여행이 신이 나신 건지 아들이라 생각한 저와의 동행에 신이 나신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주머니께서는 60대의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소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 밝은 모습을 보이시는 아주머니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겹쳐 보여 계약이 끝나는 순간까지는 친자식처럼 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죠. 그날 저와 아주머니는 예정이 있던 영화는 뒤로 미루고 여러 대의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소녀처럼 좋아하시는 아주머니를 보며 저 또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힘들지도 않으신지 매일매일을 저와 같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도 모처럼 아무 걱정 없이 매일의 평범한 그 순간들을 아주머니의 아들로 지내게 되었죠. 큰 돈을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죄송한데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양복과 다른 선물들을 사주시기도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끌려가서 받은 선물들이 죄송스러워 거절도 하였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자신이 아들에게 하고 싶은 행동들 중 하나라면서 끝끝내 제 손에 쥐어주셨죠. 아우 현희가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화장실에 사람이 좀 많아야지 그런데 뭐 보고 있니? 아 프라모델이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것들 조립하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맨날 구경만 했어요. 나이 들어서 잊고 지냈는데 요즘에는 퀄리티도 엄청 좋아지고 멋진 게 더 많이 생겨서 구경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도 저런 조립장난감 이라면 사족을 못 썼는데 너도 좋아했어? 엄마가 아들 선물 하나 해줄까? 남자애들 어린 나이에 공룡 로봇 조립장난감 좋아하는 건 기본 코스예요. 그리고 마음은 감사한데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이 정도는 살 수 있는데요. 나이가 있어서 부끄러워서 안 사는 거지.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사고 하고 살아야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사줄게. 어릴 때 한이 된 게 있으면 나이 들어서 풀어야 해. 역시나 제가 여러 핑계를 대어가며 거절을 했지만 아주머니께서는 기어코 보고 있던 프라모델을 사주셨습니다. 다 큰 어른이었지만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이의 동심이 있었나 봅니다. 막상 선물을 받고 나니 기분이 좋아 박스 이곳저곳을 신이나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는 아주머니께서는 또 눈물을 몰래 훔치셨습니다. 이번 순간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정장을 맞춰주고 싶으시다고 매장에 데려가셨을 때도 옷을 입고 거울을 보고 있는 저를 보곤 눈물을 훔치셨죠. 가끔 아무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 몰래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보이는 아주머니를 모른 척 한 적이 여러 번 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주머니와 아들 간에 무슨 상황인지 궁금했지만 처음 약속한 이유로 인해서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죠. 그저 매번 눈물을 훔치시는 아주머니를 모른 척 하는 게 제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주머니와 즐겁게 보내던 시간이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기에 저도 다가온 그날이 아쉽기만 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도 마지막 그날이 무척이나 아쉬운 건지 제 농담과 대화에도 답없이 걷기만 하셨어요. 그렇게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한참을 걷다 놀이질 무렵 아주머니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번 웃으면서 대해줘서 나도 너무 고마웠어. 현익 총각은 착한 사람이라 복받을 거야.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게 세상의 이치더라고. 아마 아들 역할 해달라는 내 부탁에 묻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나 배려해 준다고 묻지도 않고. 사실 내가 암이야. 그 병원에서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단계라고 하는데 가족 하나 없는 세상에 살겠다고 팔버둥 쳐서 뭐하겠어. 그저 남은 날까지 이렇게 가슴에 있는 한 하나씩 풀면서 눈 감는 게 최선이다 싶은 거지. 세상에 혼자 남으실 아드님은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치료받으셔야죠. 착한 사람이 복받는다 했지. 그러면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벌을 받지. 지금의 나처럼 나는 엄마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 어린 아들을 내 관리 소홀로 잃어버렸거든.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아들 찾겠다고 남편이랑 아내 본 것이 없는데 지금 이 날까지 알아낸 것이 하나도 없어.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지. 매일 아들 밥 차려주는 거. 지금까지 아들한테 밥 못 차려준 게 한이 돼서 혹시 죽었다면 내 새끼 어미밥이라도 먹으라고 기리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치료받고 아드님 찾으시려고 노력하셔야죠. 저도 부모님 잃어버리고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기억이 하나 없고 단서도 없어서 친부모님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저도 부모님이 저를 찾아주시길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드님도 분명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으세요. 저는 삶을 포기하시려는 아주머니를 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하게 되었죠. 나는 현익총각이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래, 어쩌다 부모님을 잃어버린 거야? 너무 어릴 때라 모르겠어요. 그냥 야외에서 있다가 제가 버스를 타게 되었나 봐요. 어른들 따라서 탄 것 같은데 그러다 지금의 고향에 내려서 부모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도 양부모님께서 부모님 찾아주려고 노력하셨을 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 모르겠어요. 양부모님께서 저 친부모님 찾아주시겠다고 노력하셨는데 연락이 한 통도 없었어요. 제가 입고 있던 파란색 멜빵바지랑 세트로 된 모자가 당시 파는 곳이 별로 없던 메이커라 파는 곳을 수소문하셔서 그 지역에 전단지도 돌리셨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뭐? 혹시 골덴으로 된 거니? 네? 네. 아주머니께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 신발은 노란색 로봇 캐릭터 그려져 있는 신발이니? 초록색 줄무늬 카라 티셔츠에? 맞아요. 설마 아주머니께서 제 친어머니? 우선은 이러지 말고 집으로 가보자. 집에 어린 시절 네 사진이랑 보면 확실할 거야. 기억을 말하던 우리는 서로 비슷한 것들을 하나씩 맞춰보게 되었고 모든 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좀 더 확실하고 싶었던 우리는 아주머니의 집으로 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아주머니 댁에서 확인한 사진 속 어린이는 어린 시절의 저였습니다. 어머 현이가... 아니, 혜성아.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엄마랑 아빠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나는 아들이 옆에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혜성아... 죄송해요, 어머니. 저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절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찾으시려고 노력하셨다면서요. 다 제 잘못이에요. 성인이 되어서라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잘못 하나 없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아니다. 어미가 돼서 널 보살피지 못한 내 잘못이야. 그리고 단번에 알아보지 못한 내 잘못이고... 나를 용서해 다오. 우리 두 모자는 그렇게 30년이 다 되어 만나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밤이 새도록 어머니와 서로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며 지냈고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하고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전자 검사에도 모자지간이라 판명이 되었고... 그제서야 저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친어머니를 찾은 소식을 알리게 되었어요. 부모님들께서는 그 소식을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에 서울로 올라오신 부모님께서는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부모님들께서는 어머니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건강하고 올바른 청년이 되도록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며 서로에게 인사를 하셨죠. 세 분은 저를 가운데 놓고 한참 동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들임이 확실해지고 나서 곧장 암치료를 받게 되셨어요. 홀로 치료받는 걸 무서워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저와 양어머니께서 곁에 있기로 했죠. 그리고 지금은 완치를 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고 계십니다.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 어머니께서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보답을 하고자 하셨고 전부터 서울에 올라와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살기를 바라시던 부모님에게 살고 계시던 집에 방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두 분이 꾸려가시라고 작은 가게 또한 차려주셨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도 무리를 하셔 다시 체육관을 차릴 수 있는 도움을 주시려고 했지만 저는 제 힘으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어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인의 체육관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하며 경력과 돈을 쌓고 있어요. 살면서 친부모님을 만나게 될 거라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단서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운명이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있는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계속 축구를 하게 되었더라면, 트레이너를 하지 않았더라면, 코로나로 체육관을 폐업하지 않았더라면 등등 너무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정들이 어떻게 되었든 저는 지금의 친어머니를 만났을 거라 생각해요. 자신만 곧게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어머니 말씀처럼 복이 올 거라 믿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복이 있길 바라겠고 이만 글을 적겠습니다.